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 음식료 업종을 한번 좀 보려고 좀 하는데 우선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경계와의 무관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꾸준한 어떤 필수 소비제로서 수요는 항상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농심 롯데제가 업드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매출 3조까지는 굉장히 가능할 만한 상황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에 대한 3조가 넘는 기업들 많이 안 나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참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약간의 제조업 중심 같고 물론 음식료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비재 업종이라고 판다면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음식료 업종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우선 소비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급격하게 올릴 수도 없지만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음식료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은 부분 같은 경우도 크게 훼손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처럼 이제 우상량이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은 부분은 저는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은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이나 이런 신행유 관련 기업들도 관심이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유통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편의점 관련 주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작년과 재작년에 어떤 가장 큰 음식료 안에 수혜주가 편의점 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올해 들어서는 물가 상승과 함께 HMR과 간편식 같은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주에 대한 관심을 저는 꾸준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에 그래도 최근 들어서 반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너무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음식료 업종은 지금 좀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 안에서 이성훈 사장님이 이전에 추천을 해주셨던 의견을 주셨던 그러한 종목들만큼의 상승률이 나올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음식료 안에서 지금 현대 그린푸드를 말씀을 드릴 텐데 현대 그린푸드는 어떻게 보면 식자재 기업이지 먹는 음식은 제조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어제도 그렇지만 약간의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띄는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283억 작년 대비해서 100%, 101% 이상 늘었는데 지금은 본다고 하더라도 단체 급식 쪽에서의 사업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200% 넘는 그런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급식이나 식자재 유통에 의한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 3분기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현대 리바트나 이런 자회사 쪽에서의 실적 변동성이 있었지만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대로 고객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란 쪽 같은 해외 쪽에서도 지금 수익이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단체 급식이나 이쪽에서의 본업 가치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렸던 해외 쪽에서 신규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대 그린푸드가 약간의 지주회사 갠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회사들의 실적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주회사 전환 자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어떤 모멘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잘 반영이 덜 됐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주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짧게 7,8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이 10%의 가격이고 7,800원 넘었을 때는 앞서서 저희가 또 종목 리뷰를 했을 때처럼 말씀을 드리겠지만 7,800원 넘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급식이 참 맛있다고 하는데 주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대를 보면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